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이 카카오톡이 차지하는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저장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으로 요사이 사진과 동영상을 상호 보내고 해서 그것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차지하는 저장공간을 확인하고 그것을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저장공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제가 길게 눌렀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위쪽에 보면 I라고 있죠. I라고 있는 게 있죠. 그럼 이것을 툭 투체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설정의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카카오톡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저장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공간이 현재 보시면 30기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확인하고 차지하는 공간을 확인하고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장공간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저장공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카카오톡의 저장공간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장공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카카오톡을 투체를 합니다. 투체를 하면 저 위에 상단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채팅과 여기에 색깔을 조금 바꾸겠어요 제가.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으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일반 채팅에서 제가 운전하는 숲송자유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단체톡이 있는데 회원들이 1025명입니다.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여기서 지금 231개의 톡이 쌓여있다고 나오죠. 자 이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해서 스마트 카톡의 점을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3점이 있죠. 이 3점을 투체입니다. 3점을 투체요. 그런 다음에 저 하단에 보면은 저 하단에 보면은 하단 오른쪽에 보면은 톱니바퀴 같은 게 있죠. 이 톱니바퀴를 투체입니다. 톱니바퀴를 투체랍니다. 투체면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 채팅방 설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팅방 이름도 나오고 채팅방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대화 내용 모두 삭제해 가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채팅방 용량 관리에서 보세요. 사진 파일 삭제가 있죠. 현재 사진 파일이 22.11메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동영상은 없고 음성 파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체 파일이 여기 보시면은 22메가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별로 쌓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같이 사진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음성 파일, 전체 파일 각각 삭제해도 되고 한꺼번에 삭제하려면은 이것을 투체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진 파일 삭제, 이거 투체보겠습니다. 이거 탁 투체면요. 사진 파일,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파일을 기기에서 기기란 것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서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미 만료된 파일은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삭제를 투체면 됩니다. 다시 투체면서 모두 삭제를 투체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해볼게요. 모두 삭제, 투체로 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이에 삭제된 사이에 또 하나가 들어와서 지금 다시 두 번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진 파일 삭제해서 0바이트죠. 그런데 주고받은 토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것까지 모두 없애려면은 대화 내용 모두 삭제, 이걸 투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 모두 삭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음성이나 전체 파일 다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화 내용 모두 삭제를 투체로 합니다. 이걸 탁 투체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단체 톡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화면에 없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없이 삭제가 싹 됩니다. 이렇게 단체 톡이라던가 개인 톡에서 이런 것을 쭉 삭제해 나갑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카톡에서 차지하는 저장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자기 자신의 1대1 개인 톡이라던가 혹은 단체 톡에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은 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